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관련해서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요. 과거 웅동 학원 공사 문제 관련해서 연대 보증을 피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전처와 위장 이혼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에 협의 이혼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는 제수씨가 되겠죠. 그런데 합의서를 보니까 조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된다. 사실상 허위 이혼으로 황소진 배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보면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해도 굉장히 쿨하게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제 대일반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의 사이가 굉장히 좀 틀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언제든 결혼을 요구할 때는 응해야 한다. 이거는 뭔가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1심 판결에서 아니 작년 5월에 조건 씨 직권보석을 하면서 당시 판사가 주거지를 제안했는데 그 제안된 주거지가 전처의 집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특히 그렇게 판단을 한 판사가 김미리 판사라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그다음에 울산 선거계의 의혹 사건을 맞는 수사로 약간 논란이 됐던 판사이기 때문에 첫째로 조건 씨의 이혼에는 뭔가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전 판결 당시 김미리 판사의 판단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과거 조국 전 장관 동생은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조국 전 장관도 이에 동조를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재수 씨도 고통스럽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전재수 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저 말, 2년 전 말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저런 발언을 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결국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말들이 재판부에서 뒤집힌 경우가 이렇게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게 위장 이혼이었다. 실질적으로는 헤어지지 않고 실제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법적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제가 위증을 한 거예요, 보면. 저 화면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허위위원을 서류상으로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동생이 결국은 그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게 보증채무를 진 게 있는데 이 보증채무를 제대로 다 변제를 하려면 동생이 어떻게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재산을 전부 제수 씨한테 몰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동생분 재산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지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허위의 가공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채권을 재수 씨가 대표로 된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주는 형태로 일종의 가공채권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지금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허위 서류상에 이혼을 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그냥 뻔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원래 조건 씨가 공사를 한 대가로 아버지의 운동학원으로 받으려던 채권이 16억이 있었는데 이자가 연 24%씩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10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조건 씨가 부인에게 그걸 넘겼기 때문에 지금 부인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재수 씨가 잠재적으로 100억 원의 자산가인데 만약에 조건 씨와 그 부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은 그냥 재수 씨가 다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면은 다시 해야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2년 가까이가 됐는데 이제 하나씩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뒤늦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